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와 그리고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인싸 코너고요. 오늘은 여당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적 중진 의원이시죠. 정청래 의원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4923번님. 오늘 오전에는 연결식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오후에 기자회견 보고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울고 싶은 오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연결식이 엄수됐고요. 고향인 경남 창령으로 길을 떠나셨어요. 정청래 의원님도 조문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둘째 날 밤에 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 혹시 김수인 평론가는 조문을? 조문은 빈서울을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으셨군요.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같은 당을 많이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최근에 서부 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세절부터 서울대까지 관계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1대1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은 불과 어제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며칠 전에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게 뭔가 아직까지는. 그 전날 만났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뭐 전날 식사를 같이 했다는데 굉장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지난 주말 내내 많은 추모 행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둘러싼 3반 갈등이 지난 주말 내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1년의 과정 여러 가지 성추문 의혹 관련해서 2차 가해 논란도 또 커지고 있고요. 먼저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반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박 시장이 예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유언장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쓰면서 그런 캠페인 비슷한 게 있었고. 그때 이제 시민운동가 시절에 박 시장이 쓰신 걸 봤는데. 장례를 조용하게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었어요. 차라리 좀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렇게 치렀다면 조금 더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돌아가셨을 때는 추모, 애도를 받을 사람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기간 내에 역시나 좀 우려했던 사안인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거.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비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비서를 지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좁혀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것은 고인에 대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이 태도하고 구분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울한 풍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김수민 평론가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또 빛은 빛대로 얘기를 하고 또 어두운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혼재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고. 더군다나 어쨌든 장례 기간이지만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장례식이 오늘 있었고 또 기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찬 당대표도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과도 있지만 공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묻혀서야 되겠느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조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서로의 감정들이 계속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구분해서 좀 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였죠.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장례 위헌회가 고인과 관련된 오늘 기자회견을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수진 평론가. 더 기다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0시경에 사망 발표가 났고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 털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입을 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마 하루가 1년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발인까지 기다렸다가 그나마 오늘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지간하면 서로 간에 좀 더 좋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피해 호소인은 많이 상처를 입었고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시간을 버텼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소인 측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 퇴근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회대로 오늘 또 마지막 가는 길인데 오늘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호소한 것도 또 그 나름대로 장례위원회에서는 그 입장을 저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서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지사지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지됐든 장례는 이제 맞춰졌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수인 평론가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격주로 여당 야당 의원들이 나오시니까 야당 입장에서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이거 꼭 좀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야당 입장이라보다는 국민 입장인데요. 이번에 권력기관 개혁에 구멍이 크게 난 것이 발견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박 시장이 피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 경찰에서 보고가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검찰에 관련해서 개혁을 한다면서 이재용 정경심 이런 분들 포토라인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하는 권력기관은 경찰인데 이게 과연 경찰에서 청와대로 직보할 일이었나 이런 것들부터 인권보호를 위해서 손질을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특히 경찰 부분에 대한 인권 관련한 개혁이 현 정부에서 미진했던 게 아닌가 민주당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방금 속보로 제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이렇게 방금 발표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저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속보에 의하면 사실 무근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보고받은 바 없다. 네. 청와대가 밝힌 게 박 시장한테 알려준 바 없다 아닌가요? 경찰 쪽에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어서. 정확한 워딩은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을 조금 정리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330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청취자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후에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후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뭔가 사람들의. 이해찬 대표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동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문이 다 됐습니까? 아까 경찰 개혁에 대한 부분 답변 안 해주셔서. 지금 속보가 나와서. 경찰 입장은 본인들이 행정 각부에 중요한 일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은 거는 사실인가 봅니다. 원래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했다는 거라서 이 부분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실 박 시장까지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일단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갑자기 들은 거라서 논평하기 좀 어렵지만. 네. 예를 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대형 참사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늦장 보고 이렇게 또 비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될 상황과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국회 인싸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회 인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좀 경박한 얘기지만 재보궐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 자리까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벌써부터 나왔는데요. 정 의원님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우선 박원순 시장의 변고가 있고 그 다음 날 아무런 추모라든가 이런 표현 없이 이런 선거 얘기부터 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에 대한 예의 도리가 있는데 선거 얘기부터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너무 비정하다. 너무 냉혈한 같은 그런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 얘기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또 선거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얘기하든 부정을 얘기하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금 시계를 두고 이런 발언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4월 7일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 전에 선거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고혜인의 사망 소식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재보선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부주의한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대표자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이 봐야만 했다는 거고 이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도 예의지만 피해 호소인에 대한 예의 역시 아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처음에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래도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톤 조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여회가 7월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21대 국회 개원식은 아직도 같이 못한 거죠? 개원식이 지금 가장 늦게 열리는 국회가 됐습니까? 학생으로 치면 입학식을 못한 거죠. 그렇죠. 아직도. 반장, 부반장, 분단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논란하다가 결국 입학식을 못하고 국민 의뢰까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원식을 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의 무슨 협상의 지렛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개원식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무슨 무릎을 꿇거나 지는 일도 아니에요. 패배하는 일도 아니고. 저는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의뢰잖아요. 여기를 이 개원식을 한다고 해서 무슨 법이 통과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입학식은 좀 하고 보자. 입학식은 하고 보자. 어떤 분들은 개원식 한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상임위원장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3661번님 개원식을 안 하는 데는 무슨 큰 이유가 있나요. 복귀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글쎄요. 저는 국민들 보기에는 양당이 어쨌든 원구성 협상에서 굉장히 충돌과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생략을 하던가 좀 사죄하는 심정으로 이게 식을 할 그런 계제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추경 예산 심사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당 단독으로 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안 했어도 한 것처럼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도리겠죠. 그런데 개원식은 국회법상 하게 돼 있어요.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들어갔다가 퇴장을 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상임위 명단도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회는 비정상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원식 법적으로 해야 되는 개원식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부분을 다 보이콧트 하거나 들어오지 말든가.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죠. 개원식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안에 한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기 시작되고 며칠 안에 상임위원장 국회의원장 뽑고 개원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원식을 한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개원식 열리고 안 열리고 그 자체보다 어쨌든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국회가 어쨌든 가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박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박지원, 이인영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이미 접수가 됐고. 그러면 시기로 보면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면 입학식은 안 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입학식을 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수업도 거부를 해야죠. 네.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또 할 요량이니까 후보자들에게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면 외통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아직 여야가 같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외통위는?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냐고 또 막 뭐라고 해요. 야당에서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게 좀 이상한 지금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임의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유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니다. 왜 자료를 안 내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원식하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면 같이 외통위를 열어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하자라고 의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다. 그럼 후보자는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수인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 뭔가 구멍이 있어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27일까지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까 개원식 얘기도 했지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일단 도리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 장관님 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청문보호소 채택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당은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 청문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언제 야당은 항상 또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세밀한 검증 예고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외교 안보라인 쪽이 워낙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부자가 일단 병역 면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사유는 있겠고 청문회 때 밝힐 수 있겠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둘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스위스 유학 관련해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나 윤미향 의원이나 연이어서 유학 비용 문제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팔려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고 지난 주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통합당에서 나왔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후보자 측에서 반론 해명을 했고 자료 제출을 또 한다고 하죠. 박지원 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중에 대학교를 편입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것 때문에 특히 통합당에서는 검증을 벼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인사청문회 문안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인영의 부자 병역 면제 이인영은 다 알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 가서 면제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부자 병역 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들은 면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들이 병역 면제를 왜 받았는지는 그건 조사하면 되는 건데 부자 병역 면제 이 자체는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저도 야당할 때 어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 기억이 있어요. 복무 중에 졸업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해명은 그때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지원 후보자가 해명을 앞으로 하면 될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관전 포인트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국회 관전 포인트. 저는 박 시장 성폭력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여성운동가 출신 의원들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조문을 가신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정 의원님. 지금 국회가 개원식을 못하고 있어서 또 상임위도 반쪽 상임위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7월 6일날부터 임시국회에서 소집되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데 미래통합당 국회 복귀 실제로 할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